나은아 너 나이가 없잖아. 나은아 왜요? 그런 식으로. 아니 36살 아니에요? 소민이가 언니야. 내가 문자 볼 테니. 구구 다녀야 구구 다녀.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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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그러면 네가 한계 되잖아. 나은아 네가 한계 되잖아. 자. 갑니다. 준비 시작. 부모님께 한마디. 빨간색. 다시 태어나면 되고 싶은 거? 냉장고에 뭐 있어? 냉장고에 뭐 있어? 오이지? 오이지 아니에요? 오이지 아니에요? 오이지. 오이지 아니야? 오이지 아니야? 오이지? 오케이. 손방 승리. 오케이. 자. 세 팀이 6만원을 나눠 내시든지 몰빵하시든지. 아 지금 몰빵해야죠. 6만원인데. 100만원. 그러니까 이건. 볼빵으로 딱. 그러시죠. 오케이. 좋아요. 시작합시다. 아무것도 안 붙어있는 게 걸리는 거잖아요. 아무것도 안 붙어있는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. 네 오케이. 언어가 있어야 돼요. 6만원입니다. 6만원. 자 누구부터 뽑을까요? 광수부터요. 아니요. 선빈이가. 자. 아니요. 아니지. 아니요. 아니지. 광수가 뽑아야지. 이번엔. 이번엔. 남수가 뽑아야지. 이번에는. 남수가 뽑아야지. 이번에는. 남수가 뽑아야지. 제발. 여기서. 제발. 바로. 바로 공개야. 흐흐cu tôi. 저 같은 경우에는. 두 speaker, theor학이 남수가ции주대. 희하컨 أو평. 그냥 dispatch 잊 commission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Orange,śvah. 저 진짜lords. 하나, 둘, 셋, Sierra. 진짜 너무 신기하지 않냐? 야 이거 누가 딱 먹어야지! 와 진짜! 아니 그게 어떻게! 아니 그게 어떻게! 와 신기하다! 미안하다! 미안하다! 야 리허가 무섭다! 선빈씨가 다들 이런 모습 보면 어때요? 아니 리허어! 아니 리허어! 자 귀엽게 6만원 주세요 아 이거 잘 먹었습니다! 또 가자! 2차 가자 2차! 커피 커피 커피! 음료수 걸고 딱 한 번 더 할래요? 네! 전체 다요! 이번엔 룰렛으로 하죠 룰렛! 5천원씩 하면 4만원이죠? 오케이 좋아! 자 커피값! 참고로 양세찬씨 팀이 걸리게 되면 지금 3만 7천원 밖에 없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야 되죠? 아이고 스피커 나가면 됩니다 아 저게 돈이 없구나 야 우리 거기는 안 됐어 큰일 난다 아 스티커를 받는 거구나 자 공평하게 갑니다 제발 좀 세게 돌리세요 준비!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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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야 컵 나가면 해야 됩니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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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화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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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냐?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지? 맛있어!